안녕하세요. 아침입니다. 여기 한 여자가 있습니다. 완벽한 몸매, 귀여운 외모. 콩큰 이벤트입니다. 연매출 400억의 요가복 브랜드 CEO 신혜련 대표입니다. 잠깐 400억이면 그러니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약 975만 잔, 일반 프라이드 치킨 약 200만 마리, 우리나라 지시장인 평균 연봉으로 따졌을 때 약 1190년? 와, 겁나 잘 보네. 이런 완벽한 그녀의 일상에 이상한 아저씨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배우 손병호 씨인데요. 배우 손병호, 1962년생 아주 다양한 연기활동과 더불어 국민 게임 손병호 게임의 창시장. 오, 뭐야? 사진 왜 이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아무튼, 바로 이 손병호 씨가 회사에 인턴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서 아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개질러입니다. 네? 개처럼 죽은 남자. 뭐든지 흥분하고 개질러의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짤릴 수도 있어요, 저거. 정말 잘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야근하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편해 보셨나요? 전 애교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어느 중년 인턴의 애환을 보고 계십니다. 함께 마실러? 초특급 핵인싸. 아재미 뿜뿜. 개처럼 즐거운 남자. 개질남 손병호의 직장 도전기. 네, 피치 컬러가. 네, 너무 귀엽다. 귀엽다. 과연 손병호 인턴은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5월 2일 오후 6시. 킥TV에서 첫 방영. 같이 출근합시다. 마스카عم아 리뷰 madwd 목소리라 기상 이 모랜 예 치 smoother interven resolution